안녕하세요.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조용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도 연초에 계획 중이신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검진 요즘 안 받아보신 분 없으시죠? 그런데 이제 여러가지 건강검진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의해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언제 어디에서 몇 살까지입니다. 언제 받는 게 좋을지 어디에서 받는 게 좋을지 또 몇 살까지 받는 게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욘디 강의에 처음으로 초대된 초짜 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A상 제 강사 소개부터 제 소개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가 건강검진에서 전문가인지 아니면 사이비 의사인지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5년차 의사입니다. 거의 인생의 절반은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살고 있고요. 전공의 시즌까지 합치면 21년차 검진 의사로 살고 있고요. 18년 전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됐고 건강증진센터장이 된 지는 3년차가 됐습니다. 이 정도 경력이면 건강검진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도 답을 안 하시지만 저 혼자 그렇게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가정의학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클리닉을 같이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도 작년에 개설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요. 생활습관병 클리닉도 이제 개설해서 이제 지금도 왕성하게 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시읽는 의사라고 하는 블로그도 운영 중인데 여기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시면 의학 정보는 거의 얻으실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머리가 답답하고 시 한 편 읽고 싶을 때 오셔서 그냥 한 편 정도 읽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검진 대상자는 외견상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건강한 사람이 받는 게 건강검진이라는 거예요. 그럼 증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증상이 있는 사람은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죠. 일주 전부터 속이 쓰린 58세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위암검진을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내과나 가정약과 진료를 받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답을 다 써드렸죠? 위암검진을 받는 게 아니고 외래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간혹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속이 한 1, 2주 전부터 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검진으로 위암검진이 한 한 달 뒤에 예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내과 진료를 받아도 내시경을 받으라고 할 건데 그냥 예약돼 있는 국가검진을 받으면 훨씬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속이 쓰리지만 진료를 받지 않고 참고 있다가 그냥 위암검진으로 내시경을 받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그렇게까지 옳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어떤 질병이 건강검진 대상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학문적으로 보면 건강검진을 대상 질병을 정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대여섯 가지 이상, 많은 건 열대까지 기준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흔한 질병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중한 질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보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유병률이 높은 질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로 인해 사람이 죽는다거나 아니면 삶의 질이 형격하게 저하된다거나 이런 질병이어야지 건강검진 대상 질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 다음 중 건강검진 대상 질병은 어떤 것일까요? 1번 대장암, 감기, 3번 체장암, 4번 갑삼선암, 답은 1번입니다. 대장암. 왜 2, 3, 4번은 아닐까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1번 대장암 같은 경우는 흔하죠.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비만율로 증가하고 육식 많이 하고 하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면서 대장암으로 죽어간 사람도 대장암 사망률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하면서도 이중환 질병,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은 건강검진 대상 질병이 맞습니다. 그럼 감기는 어떤가요? 감기는 흔하죠. 정말 이제 1년에도 수번, 뭐 수차례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중하지는 않은 질병이다. 흔하지만 이중하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대상 질병은 아니라는 거고요. 최장암은 어떻습니까? 최장암은 걱정만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장암은 이중하지만 흔하지는 않은 질병입니다. 쉽게 발견하기도 힘들고요. 발견했다고 치료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최장암은 건강검진 대상 질병으로는 보진 않습니다. 그럼 갑상선암은 어떤가요? 흔하죠. 정말 가장 흔한 병입니다. 랭킹 1이죠. 유병률로 따지면, 발생률로 따지면. 그렇지만 이중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갑상선암으로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한 질병이다. 라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의 5년 생존율이 100%가 넘어요. 101%인가기에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중하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가검진으로는 갑상선암을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가족력이 있다거나 갑상선암 관련된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뭔가 만져진다고 하면 갑상선 초음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암검진으로는 포함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검진 대상 질병은 대장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건강검진의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게 목적일까요? 한자 나오니까 읽기 힘들죠. 첫 번째는 무병장수, 두 번째는 유병장수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건강검진 목적이 무병장수일까요? 유병장수일까요? 장수는 장수네요. 무병장수는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거를 물론 행복하게 병에 안 걸리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를 무병장수라고 하죠. 유병장수는 병에 걸렸어도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를 유병장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1차적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린 상태에서 오래 살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상태에서 초기에 진단해서 빨리 치료해서 오래 살게 하는 게 건강검진의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유병장수가 맞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질문이 좀 올라오긴 했네요. 건강검진만 받아도 충분할까요? 이런 질문 갑자기 하셨어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물론 제가 국가에서 자문회의 가면 국가검진 받아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런데 사람 개인차가 있어서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질병력 있고 고혈압 있고 이러면 국가검진만 갖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추가로 뭔가 추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무병장수와 유병장수 설명하다가 갑자기 질문에 답을 하나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병에 걸려도 오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조기진단, 조기치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기진단, 조기치료. 건강검진을 해서 빨리 진단을 해서 이급하지 않은 상태를 진단해서 빨리 치료함으로써 생명연장의 꿈, 메치니코프가 꿈꿨던 것이 생명연장이었는데 건강검진이 꿈꾸는 게 바로 생명연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0세의 증상이 생긴 후 질병을 진단받은 65세까지 생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58세의 증상이 생기 전에 우연히 검진을 받았는데 조기에 그 질병을 진단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완치가 됐더니 80세까지 생존했다. 그러면 건강검진은 15년 추가 생존, 생명연장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건강검진의 효과가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58세의 증상이 생기 전에 검진을 받아서 조기진단이 됐는데 치료를 받았어도 65세까지 못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생존 연령은 하나도 연장이 안 되고 질병만 갖고 산 2년만, 질병 유병자로만 2년이 연장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건강검진 망한 거죠. 사실은 그런 경우도 사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기진단, 조기치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조기진단, 조기치료가 안 되는 질병은 건강검진 대상 질병에서 빼야 됩니다.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한번 받고 넘어갈까요? 전 1년에 1번, 1번 국가검진을 받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나이는 35입니다. 사실 35은 굉장히 건강한 나이죠. 특별한 질병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철이라도 씹어먹을 나이가 35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5이 어떤 특별한 많은 건강검진 항목들을 검사받을 연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는 국가검진만 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질병력이나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그거에 대한 질병을 검진을 받을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뇌동맥류 3mm로 추적 중인데 개인 병원 수면이 대장내치경을 해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해드립니다. 3mm면 사실 크게 위험은 없고 정기검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혈압관리를 먼저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동맥류 파혈의 원인은 사실은 혈압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이기 때문에 혈압관리만 잘 된다고 하면 개인 병원에서 충분히 이 대장내치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목적이 유병장수라고 했잖아요.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거.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2012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69세 남한이 있었어요. 그분은 건강검을 통해서 2.3cm 크기의 신장암을 발견했어요. 병기는 이제 초기죠. 일기. 그러고 나서 일주일 10일 정도 뒤에 부분 신장 절제, 전체를 딸라낸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병변 있는 부위만 잘라내고 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하지 않고 잘 지내시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이제 11년이 지났어도 이분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생명영장의 꿈을 이룬 경우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저는 매우 건강검진에서 일하는 의사로 굉장히 해피하겠죠. 여러분들 다 혹시라도 질병이 생기더라도 이런 꿈들을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질병 걸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강의가 좀 도움이 되고 있으신가요? 한번 질문 하나 또 받고 넘어갈까요? 110kg이라시네요. 약간 이제 비만 체형이신 것 같고 개인검 병원에서 처음 대장내시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선생님이 대장 길이가 길다. 그래서 대장을 다 보지 못했다. 개인 병원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시는데 어디 가서 해봐야 하나요?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110kg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키가 좀 컸셨을 것 같아요. 키가 크신 분들은 당연히 안에 있는 내장 길이도 길겠죠. 그럴 경우 대장내시경 전체 길이가 이제 전체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 전체를 커버가 안 될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대장내시경을 들어가는 데가 최선을 다하셔야 하고 나머지 범위는 이제 그 발효 메네마라고 하는 조용제를 이용한 대장검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내시경과 함께 발효 메네마를 같이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이제 그 전체적인 대장검사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검사들은 이제 개인병원을 하기 힘들고 3차 병원 쪽에 가서 소화기능과 진료를 받아보셔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검진 종류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검진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국가검진, 종합검진 이렇게 나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검진, 두 번째는 사업장검진, 세 번째는 개인종합검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이 검진 분류는 뭘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분류하는 것 같아요? 이건 누가 돈 냈느냐? 재원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국가검진은 당연히 국가에서 돈 낸 거죠. 사업장검진은 사업장, 회사에서 돈 낸 거고 개인종합검은 자기 돈으로 이제 돈을 낸 겁니다. 누가 돈을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검진의 어떤 패턴이나 뭐 항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국가검진은 보면 재원이 국민건강보험 보험공장 재정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랏돈으로 한단 말이에요. 나랏돈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거가 없는 항목들은 다 뺍니다. 정말 과학적 근거 확실한 검진 항목만 포함해서 검진을 진행을 해요. 여러 이제 근거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하는 거죠.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건 절대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검사 항목이 좀 부족해. 이거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혈압이 있다고 해봐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1년에 한 번씩 고혈압 관련된 고혈압 합병증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혈압 합병증이 포함된 검사 항목들이 국가검진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검진은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방금 말했던 그분은 고혈압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해야 될 검사 항목과 고혈압이 있는 사람의 검사 항목이 다른 거예요. 그 질병력을 고려해서 검사, 검진 항목들을 정하셔야 되는데 국가검진에서 고혈압 환자만을 대상으로 어떤 검사 항목들을 막 추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개인에 따라서는 검사 항목이 부족할 게 느낄 수도 있지만 최소한 거기에 있는 항목들만은 근거가 제대로 되는 거다. 믿을 수 있는 검진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검진은 누가 돈을 낼까요? 회사, 회사. 그래서 회사는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어떻게든 회사에서 쓰는 돈을 줄여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건강검진 업체한테 나 이만큼밖에 돈 줄 수 있으면 너 얼마만큼 검진을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갑을이 누가 갑인 것 같아요. 사업장이 갑이고 사업장 검진 기간은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업장 검진하면 단체 검진이기 때문에 사실 한 명당으로 계산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검진 기간에서 일하는 서호장으로서는 굉장히 우울한 일이죠. 보기는 많이 해서 북적북적한데 사실은 남지는 않아요.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회사에 계약돼 있는 검진 기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검진 기간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본인이 1월에 검진을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1월에 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검진하고 회사하고 검진 기간하고 계약이 기한을 올려서 3월에 어떤 계약이 매진다고 하면 3월 이후에나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12월이나 12월 정도 마감이라는 게 있어서 12월 이후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 전년 것을. 그러니까 제한이 많이 걸렸습니다. 검진 항목도 회사하고 검진 기간하고 계약돼 있는 항목들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회사에서 무료로 검사 항목들을 검사를 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안 받으면 손해본 느낌이 들잖아요. 손해본 느낌.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내한테 필요하지 않는 검사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다. 그렇지만 공짜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공짜라고 막 받으면 몸이 충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종합검진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개인종합검진 누가 내는 거예요? 자기가 내는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녀분들이 낼 수도 있죠. 효도 차원에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돈내산입니다. 내가 내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진 기간, 검진 시기, 검진 항목 모두 자신이 결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온화하는 만큼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까? 근거가 없는 검진 항목들이 검진 항목으로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 결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검진 받기 전에 누군가 자기를 건강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을 하고 검진 항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드렸는데 건강검진은 뭐 이해되시죠? 한 분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선생님은 어떤 건강검진 받으시나요? 그리고 몇 개월 몇 년 중에 받으시냐고 우리 집 칭칭이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저도 이제 건강검진을 받죠. 저희 병원은 저도 병원 직원이잖아요. 병원도 하나의 사업장이고 병원에서 43세, 만 43세 이상부터 종합검진을 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도 복지 차원에서죠. 그래서 1년 주기로 받고 있습니다. 질문에 궁금한 게 해결됐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받아볼까요? 고혈약과 고지혈증 약을 20년 이상 먹고 있는데 부작용을 예병하려면 어느 항목을 추가로 검진 받아야 할까요? 추가라고 하는 건 기존에 뭔가 어떤 검진 항목이 있다는 이야기죠. 추가라고 한다는 말은 검진을 받고 있는 분이란 거죠. 사실 고혈약과 고지혈증 약에 대한 합병증에 대한 어떤 검사는 어떤 검진에서 하기보다는 사실은 고혈약, 고지혈증을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이 처방을 해 주시면 그 주치의 선생님이 처방한 대로 검사를 받는 게 좋고요. 보통은 포함되어 있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검사 항목들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게 가슴 엑스레이, 심전도 기본적으로 이제 감기능 검사나 콜레스테롤, 당뇨 관련된 검사 그리고 이제 어떤 고혈약을 원에 따라서 전해질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갑상성 기능 검사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되셨다면 예를 들어서 경동맥초음파나 뭐 이런 어떤 혈관 관련된 검사도 추가로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건강검진 몇 살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한 가지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저는 추천드리긴 한 평균적으로는 40세 정도를 추천드려요. 40세 정도 되면 몸이 변해요. 몸에 어떤 뭔가가 변하기 시작하면 약간 노화도 느끼고 다들 이제 뭔가 변하는 걸 느껴요. 노환도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코털이 좀 하얗게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화를 느끼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에 대해서 건강검진 언제 받은 게 좋을까 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한번 내려보죠. 건강검진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중에 언제 하면 좋을 거라는 질문이에요. 1번 다른 사람도 많이 하는 검진 성수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혼자 사는 거 싫어해요. 다른 사람 한번 같이 나도 한번 갈래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검진 성수기에 다른 사람 하는 데서 그냥 같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보건관리자나 보험공단 요즘에 국가검진 안 한 보험공단에서 문자 계속 날립니다. 여러 번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재촉전도 문자 한두 번은 받고 나서 하는 게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성수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요. 성수기 건강검진에도 성수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럼 성수기는 언제일까요? 성수기는 보통 추석 이후부터 성탄절 이전까지입니다. 추석 이전까지는 대부분 여름휴가 끝나고 이제 뭔가 일을 할 시즌이죠. 그때까지는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 그러면 눈치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추석이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보건관리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들 건강검진 안 맞으면 벌금 내릴지 몰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마감 건강검진 마감인 성탄절 이전까지가 보통 성수기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게 성수기가 결정된 건 아까쯤에 세 가지 건강검진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국가검진, 두 번째 사업장검진, 세 번째 개인종합검진 이 중에서 사업장검진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게 이제 계약 이후부터 이제 마감 있을 때까지만 마감되기 전까지만 검진이 가능하고 이제 봄철이나 이럴 때는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 같은 경우 괜히 건강검진 받으러 하루 연차 된다 그러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업장검진 때문에 검진 성수기가 이제 가을철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검진비수기는 언제일까요? 사업장검진 하기 전에 보통은 1월에서 3월 연초가 되겠습니다. 사업장검진은 이제 단체검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몰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피해서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검진비수기 하면 뭐가 장점일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성수기 때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꽉 차 있거든요. 제가 들어보면 한 9월 초부터 유명 검진기간은 12월 말까지 검진이 꽉 예약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니까 다른 데 이제 돌려서 이제 검진을 받는 거예요. 원하지 않은 검진기간에. 그래서 비수기에는 그런데 원하는 날에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시간이 짧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성수기에는 검사 하나 받으려면 대기시간 1시간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비수기에는 1시간반에 검진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1시간반 기다렸다 검사 하나 받겠어요? 아니면 1시간반에 검진을 끝내시겠어요? 당연히 1시간반에 검진을 끝내는 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시간이 짧으면 비수기를 선택하시라는 거고요. 세 번째, 직원들이 더욱 친절해집니다. 원래 저희 검진기간 간호사님들이나 직원들 너무 친절한데 마음이 아무리 친절하고 마음을 쓰고 싶어도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친절할 수가 없어요. 뒤에 사람들이 밀려 있는데 어떻게 친절하겠어요? 막 뛰어다니는 거죠. 물어봐도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분들, 저희 검진기간 직원들이 마음이 그래서 친절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한가할 때 오시면 정말 친절합니다. 가족 들어오면 커피도 드리고요. 가실 때 죽 먹고 가라고 쿠폰도 드립니다. 기본점 두 장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물론 가장 중요한 거죠. 어느 검진기간 대부분 할인 프로모션이 비수기에는 진행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대부분 성수기 때 검진을 받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기계들이 놀고 있어요. 사람도 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기계는 돌려야죠. 그러니까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손해나, 단신히 손해만 안 볼 정도로 가격을 낮춰서 비수기에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비수기에 받도록 제가 권장을 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모두 비수기에 검진합니다. 한번 질문 한 번 받고 갈까요? 건강금융 내시경이 총공이나 위험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맞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내시경 하다가 내시경이라면 이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내시경 할 때는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 케이스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총공까지도 본 적은 없고 출혈, 간혹 가다가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이나 엔세이드, 진통제 드시는 분이 이런 조직검사 같은 거 하다가 출혈이 좀 생겨서 다음 날까지 있으신 분이 간혹 1년에 한두 명 있으시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위내시경은 거의 안전한 검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1만 명 우리가 이제 동의서 받을 때는 1만 명 검사하면 한 건 정도에서 출혈, 총공, 감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동의서 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대장내시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아는 병원 찾아가셔야 돼요. 소문도 좀 듣고 이 병원에 있는 소아기능과 선생님이 대장내시경 잘 아시는 분인가 소문 나름 알아보시고 가셔야 돼요. 저희 병원이요? 아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아는 사람은 모두 비수기에 검진한다. 그래서 병원 식구들, 병원 가족들은 다 대부분은 비수기에 검진하고 있어요. 대기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케이스를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이분, 며칠에 검진하셨어요? 1월 3일, 신정 지나자마자 검진하셨어요. 이 69세 남아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명영장의 꿈을 이룬 거죠. 신기하죠? 아는 사람은 다 이렇게 연초에 1월 3일에 검진을 받습니다. 이분 누구실까요? 저희 아버님입니다. 케이스를 아무나 갖고 올 수 없고 개인정보도 이제 함부로 가릴 수 없어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제가 2012년에 건강검진을 시켜드려서 11년째 건강에 잘 지내오시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명절 때 어디 해외 여행 아 부모님 몰려가더라도 제가 눈치 안 봅니다. 그냥 갑니다. 아버님 생명연장의 꿈을 이루어들었는데 뭐 눈치 보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언제에 대한 질문이고요. 질문 하나 받고 갈까요? 사업장 검진에선 국가검진 따로 안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보통 사업장 검진에 할 때 이제 사업장에서 국가검진에서도 이제 직원들 검진을 하도록 하거든요. 사업장 검진에 국가검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장에서 국가검진을 따로 포함 안 시키고 별도로 그냥 검진시켜줬다고 하면 검진을 받으실 때 국가검진도 같이 등록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검진기관에서 국가검진 결과도 같이 등록을 해주기도 하시고요. 만약에 사업장 검진을 했는데 또다시 피검사나 뭐 이런 거에 하고 싶어서 국가검진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검진에 포함된 항목이 워낙 많지 않아서 그냥 한꺼번에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른 분 질문 하나 더 받아도 될까요?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요즘 아침에 3시간 할 수하고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3시간 탁구 치는데 얼굴이 아침에 얼굴이 많이 붓습니다. 피곤하기도 한데 계속 이렇게 운동해도 되는 걸까요? 그럼 하루에 지금 6시간 운동하는 건가요? 6시간?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하루에 4분의 1을 운동하시는 거죠? 일은 안 하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거의 연예인들이 이제 건강관리할 때 못 만들게 사시는 정도로 건강검진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하시면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적당히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정도로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시간 관계상 어디에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검진 이제 어느 검진 기간에서 찾을까도 고민이시잖아요. 어디에서 할까? 검진 기간 너무 많잖아요. 첫 번째 고가의 프리미엄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형병원 대형병원에서 검진은 숙박 검진도 있고 유전자 검진도 있고 해서 검진 한 명당 이제 수백만 원 이상 거의 천만 원 가까이 하시는 검진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나 그런 거 받기를 원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일종의 부의 상징가 같은 거죠. 두 번째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검사를 제공해주는 전문 검진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몇 십만 원 안 하는데 MRI까지 다 해주는 데 있어요. 이런 데 받아도 되나? 너무 이제 싼 게 비중이 아니라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도 이제 한 병원에 어떤 검진 센터장이잖아요. 그러면서 고민이 많아요. 저희 병원은 대형병원도 아니고 전문 검진 기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양극화거든요. 그냥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제대로 본떼 나게 제대로 된 대형병을 산다. 삼성, 아산 뭐 이런 빅5 이런 데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검사하면 기계가 하는 건데 그게 그거지 하고 그냥 많이 해주는 데 찾아다니시는 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검사도 못 제공해주고 고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중간이 없어 틈새입니다. 틈새 그래서 프리미엄 전략을 하는 이제 대형병원들이 있고 박리담의 전략을 하는 검진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500원만 남아도 검진을 돌리겠다는 어느 전문 검진 기관 센터장님의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비싸도 되나? 이런 검사까지 검진을 포함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요. 이 가격에 MRI가 가능해?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도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대형병원이나 전문 검진 기관이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검진 기관 선택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를 잘 아는 검진 기관에서 해야 된다. 나를 잘 아는 검진 기관이냐 하면 나의 어떤 질병력이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럼 고혈압을 저를 담당해주신 선생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저를 제일 잘 알죠. 그분이 일하고 있는 검진 병원에서 만약에 검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병원에 사실 걸 일단은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병원에서 검진 센터 운영 안 하는 병원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를 찾아야 되죠. 또 이제 검진 센터 하긴 하는데 뭔가 못 믿어 신뢰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약은 받지만 검진은 좀 더 많은 뭐 그런 거 하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럴 때는 다른 선택 방법은 이전에 검진 받은 검진 기관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이전에 검진 받은 항상 검진을 받고 나면 이제 검진 결과 상담 와서 맨날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이전 결과 비교 필요하다. 이전에 무슨 검사 검사 결과를 어떤 CD나 이런 걸 영상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그 검진 기관 가서 하세요. 왜 딴 데 가서 그런 말을 들으세요. 나를 그 기관에 이제 검진 기록을 계속 쌓아놓으면 그게 이제 자신의 어떤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이 기관이 나를 제일 아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잘 아는 검진 기관을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있는 병원. 두 번째는 이전에 검진 한 번 받았던 그 기관 그 기관을 찾아가서 계속 한 군데에서 검진 기록을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사가 개입을 많이 하는 검진 기관이에요. 이 말을 사실은 검진 기관에 건강검진을 이런 의료행위를 의사가 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곳이 있죠. 왜냐하면 의사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은 검진에서 사소한 일들이 많아요. 의사는 해야 되는데 의사 가기에는 약간 너무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있어서 그럴 때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다른 직종의 어떤 의료인들을 그 일에 인발브 시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 말씀하시면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은 의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검진 전에 예진 어떤 검사 항목을 선택할지를 의사가 미리 스크리닝을 해서 선택을 해주면 좋잖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보다. 두 번째는 검사 수행을 누가 하느냐 당연히 검사 수행은 의사가 하죠. 누가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부 멀지가 간 검진 기관에서는 초음파 같은 데를 의료기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궁경보함도 간호사가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들은 피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결과 판정 의사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결과 판정 자동화된 데도 많고 의사가 안 본 채로 간호사나 다른 사람이 그냥 타이핑해서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 검진 후 결과 상담 및 진료 연계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제 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CT 기기가 채널이 몇 채널이냐 MRI가 몇 테슬라나 이런 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검진에서 중요한 건 누가 어떤 의사가 나를 상담해줬고 어떤 의사가 나를 나와 계속 관계를 맺고 책임을 져주느냐 나의 검진 결과 누가 책임을 져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믿을만한 의사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의사가 상담해주는 병원 의사가 판단해서 이 병원을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이제 큰 병원을 연계시켜주는 병원 이런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든 의사가 개입이 많은 검진기관을 찾아가시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저희 병원에 홍보문구에 EBS 명의가 뭔가를 한대요. EBS 명의 저희 병원 EBS 명이 누구신지 아시죠? 비온디 주요 강사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믿고 따르시는 존경하는 분이에요. 세 번째 기본 원칙에 충실한 검진기관 뭐 당연한 건데 사실은 검진기관이 기본 원칙에 충실한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닌 세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전이에요. 안전 예를 들어 검진기관 아픈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진 받다가 병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생관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시경 소독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내시경 소독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정말 원칙대로 하고 있느냐를 알기 있으면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있어요. 여기 제 뒤에 숨어있네요. 이것 좀 보여주세요. 우수 내시경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내시경실 앞에 이거 이제 우리나라 소화내시경 학회에서 주는 건데 소화기내시경 학회에서 이거를 받은 내시경실은 그대로 믿을만 한 거예요. 다 이제 체크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수 내시경실 인증 마크가 있는 검진기관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피린을 언제 복용 중단하느냐 이거 아스피린이나 혈전제 드시는 분 많거든요. 그리고 수면내시경 할 때 누가 본인이 자가운전 해도 되느냐 보호자 꼭 와야 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제가 쓴 이유는 그거예요. 이런 걸 어떤 검진 직원이 어떤 수진자한테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사실은 사실 이걸 갖다가 이해시키기가 너무 힘들어 일주일 끊어야 된다. 근데 일주일 끊었다가 혹시라도 그분 심장병이 악화되면 어떻게 해요. 검진기관에서 검진받다가 심장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있죠. 항혈전제 복용 중단에 누가 결정해야 돼요. 검진기관에서 끊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검진기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항혈전제를 처방한 의사가 결정하셔야 돼요. 환자가 마음대로 결정하셔도 안 되고 이 항혈전을 처방한 심장내과 선생님이나 신경과 선생님이 며칠 끊어도 됩니다. 이 말씀을 그 기간만큼 끊고 오시는 거예요. 내시경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시경 하다가 심장이나 어떤 머리 뇌졸중 악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설명 같은 걸 정말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 그런 병원들이 검진 좋은 검진기관이다. 그리고 수면내시경 보호자 동반 하라는 안내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요. 그러지 않기로 나는 왜냐하면 보호자도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 원칙을 모셔 그냥 혼자 오세요. 이러기에는 타입하고 많은 분 많거든요. 검진 직원들이. 그렇지만 저는 원칙에 충실해라. 보호자 꼭 데리고 오거나 보호자를 정말 못 올 사정이면 차는 갖고 오지 말고 대중교통 택시 이용해서 가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세 가지 원칙 이해되셨죠. 뭐였어요. 세 가지 원칙 나를 잘하는 검진기관 의사의 개입이 많은 검진기관 기본 원칙에 충실한 검진기관에서 하는 게 좋다. 그런 병원 검진기관 어디 있을까요. 그 있잖아요. EBS 명의가 일하시는 건강정진센터 이곳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일하는 데는 아닙니다. 실문 하나 받고 갈까요. 28세 첫 직장 건강검진 항목을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듣고 싶습니다. 따로 아픈 부분은 없습니다. 추가로 우편 의사 방문 상담 방문하는 게 중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셨네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28세라고 하는 거는 세라도 씹어먹을 나이고 아픈 데도 없잖아요. 사실 뭔가 추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 검진 항목들만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본인이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사실 28세면 대장 뇌시경 해당 연령이 안 되고요. 가족력이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28세는 사실 유방암 검진 해당 연령 안 되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나 누가 누나 누나는 안 되죠. 언니가 유방암 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유방총파 추가로 하시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겠고 우편의사 상담을 방문하는 게 중요한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의사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검진 결과지라고 하는 게 해독하기가 사실 일반인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의사를 만나서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의사 한번 만나서 결과를 듣고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지혈증 약 스타틴을 계속 부작용으로 당뇨가 올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코큐텐을 같이 먹으면 당뇨 예방이 되는지요. 굉장히 건강검진과는 관련이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스타틴을 먹으면 당뇨가 간혹 당뇨가 좀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기 경고문까지도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당뇨 위험이 높으신 분들이 스타틴 고지혈증 약 을 먹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고 어떤 스타틴을 먹으면 좋을지 상담하고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코큐텐을 먹으면 당뇨 예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코큐텐을 먹는 스타틴 먹을 때 코큐텐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당뇨 예방보다는 근육통 예방을 위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CK 같은 근육 스타틴 스타틴 부장이 올라가는 게 간혹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걸 예방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어서 코큐텐을 간혹 같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작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였는데 개인검진 받는다고 못 받았는데 올해 국가검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검진은 개인종합검진 본인이 돈 내고 한 내돈내산을 말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따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못 받았다고 거기에 전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올해 받고 싶다고 하면 연락을 하면 거기서 승인을 해주면 검진기관에 가서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새해 2023년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네요. 몇 살까지 검진을 받은 게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게 했는데 이 질문을 제가 올린 이유는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이제 자녀분들이 부모님 효도 차원에서 이제 검진을 시켜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팔순선물 칠순선물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받아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왜 이 질문이 중요한지 건강검진 받으면 나이 들어서 너무 건강검진 받으면 손해나는 건 아닐까 몸에 몸이 오히려 축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모든 의료행위에는 편의가 이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건강검진의 목적은 조기진단 조기치료를 통한 유병장수라고 했잖아요. 병이 있어도 오래 사는 거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 유병장수 그게 이제 건강검진의 편익이라고 했어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좋은 점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검진은 위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건강검진 받다가 아까도 질문 있었잖아요. 대장에 천공이 생길 수 있어요. 천공이라면 구멍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무학염으로 간다거나 그리고 CT를 찍게 되면 방사선도 쪄야 되고 조용제 부작용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검사나 시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거기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유방암 치료하는 과정에 또 합병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고령이에요. 유방암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러다가 유방암 치료를 나이 들어서 진단했는데 치료를 안 받기는 또 애매하고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다가 치료 부작용으로 돌아가신다거나 나빠진다거나 이런 게 건강검진이 위해죠. 그리고 여러가지 위양성이나 과진자 이런 걸 써놓긴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만으로도 1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위해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하는 의료행위는 편익만 있는 건 아니다. 위해도 있다는 거고요. 고령자에게서는 이 편익과 위해가 어떻게 좋을 수가 움직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가 되면 기대여명 앞으로 살 날이 죄송스럽지만 줄어들어요. 그리고 검진이라고 뭔가 대장뇌식도 받고 CT도 받으려면 체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체력이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얻을 편익은 감소하고 건강검진 검사나 그 이후에 치료 과정을 통해서 받을 위해는 증가되는 거예요. 좋을 수가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몇 살까지 검진을 받아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2015년도에 7대암 검진 공고안을 발표했어요. 위안부터 갑상선암 까지 쭉 있죠. 제가 여기서 각종 암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이너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15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검진 연령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위암은 40세에 시작하라는 말은 있지만 그전에는 메세에 끝내라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공고안을 74세까지만 해라. 대상 연령 74세까지 이렇게 딱 명시를 딱 해놓은 거예요. 간암은 그런 게 없지만 대장암 80세까지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은 여기 보시면 그전에 검사해서 음성이면 75세까지 이게 이제 처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 이제 건강검입 봤다가 혹시나 탈락하면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고안이 발표될 때 굉장히 반색했다고 할까요? 그랬었는데 실제로 작년까지 운영됐던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보면 흐리게 나오겠는데 이 암만 봐봅시다. 만 40세 이상 남녀가 대상입니다. 만 40세에서 몇 살까지 74세니 70세니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국가암센터 국립암센터 에서는 건강연령 상하선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실제로 운영할 때는 없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걸 없앴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해 추측한다. 이건 누가 상의한 건 아니고 아마 이런 연령 제한을 걸었다가 노인 협회나 이런 데서 항의가 엄청 났을 거예요. 엄청날까. 그래서 함부로 못 없을 거예요. 항상 권리라고 하는 건 줄 때는 쉽지만 줬던 권리를 뺏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74세 이상은 건강검진 받지 마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어떤 반대 의견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나이가 같다고 모든 것이 같지는 않다. 같은 나이 75세라도 어떤 사람은 건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골고루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체력이나 건강상태 기대, 여명 모두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또 이제 중요한 거면 철학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계속 건강관리를 하면서 지내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각하는 그런 분은 당신 80세 넘었는데 건강검진을 그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그분의 건강철학과 안 맞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이도 들었는데 건강검진을 그만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 가치관도 우리는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대신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픈 곳이 없는 80세 건강관리를 너무나 잘해서 아픈 곳 없는 80세인 어르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말기암 투병 중에 60세인 분이 있어요. 둘 중에 두 분 중에 건강검진 받는다 누구를 추천드리겠어요? 한 분만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건강한 80세가 받으셔야 돼요. 나이 기준을 잘라서 한 명 70세 이상은 받지 마 했다 그러면 말기암 투병 60세가 건강검진 대상이 되고 아픈 곳은 80세는 건강을 계속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말기암 투병 60세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죠? 건강검진 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경우 꽤 많이 봤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검진을 안 받으면 계속해서 문자를 때리거든요. 언제까지 무순환 검진 받으세요? 이런 걸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기암 투병 중이셨어요. 국가검진 당연히 못 받죠. 그런데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전화 받으면 굉장히 착하신 분이죠. 나라에 약간 이제 죄송한 마음으로 말기암 환자이신데 검진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선발 떨면서 이제 보호자 부축하에 이런 일이 실제로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국가에서 하면서 이런 개인적인 사정을 알기는 힘드니까 이해는 됩니다. 해외암검진 공고안을 보도록 하죠. 해외암검진 공고안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뭐가 어떤 말들이 계속 나오면 여기 보면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10년보다 레스할 경우 에 대한 이해가 계속 나와요. 라이프 익스펙턴시 레스 덴 테니얼스 아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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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냥 어떤 절대적인 나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대 여명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체력이나 건강은 어떠냐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몇 살까지 검진을 받을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암검진 공고안의 대부분은 기대 여명이 10년 미만인 고령자들은 암검진을 공고하지 않는다. 공고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암검진의 어떤 편익과 이익 암검진을 나이가 이런 기대 여명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검진을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어떤 환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의 성인들은 어떤 기대명이 10년 미만으로 감소된 연령이 몇 살일까 궁금하잖아요. 2022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에 발표된 어떤 생명표를 보면 우리나라에 발표된 거죠. 기대명표를 보면 우리나라 70세이신 분들 이미 70세가 되신 분들은 앞으로 남자는 15.4세를 살 수 있고요. 85세까지 산다는 이야기죠. 70세인 분들은 19년 2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대 여명 평균적으로 10년 넘는 거죠. 그럼 80세인 분들은 여자는 11.0년을 살 수 있고 남자는 8.5년을 산다고 남자분은 기대명이 이미 80세가 되면 평균적으로는 10년 미만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치와 나이 한 살 간격으로 표를 찾아보니까 기대명이 10년 미만 감소 능력이 전체적으로는 약 80세 80세가 되면 9.89년이 돼요. 기대 여명이 79세까지 10세가 넘는다는 겁니다. 10년이 넘는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를 구분하면 남자는 78세부터 10년 미만이 되고 여자는 82세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대략 80세부터 기대명이 10년 미만으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평균적으로 계산해도 80세까지는 건강검진을 어느 정도 받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런데 물론 개인차가 있다는 걸 고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대 여명 말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강검진을 고령자 건강검진을 제공할 때 고려하여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예전에 제가 검진했던 분이에요. 한 달 전부터 속이 쓰렸던 분인데 80세 여하니 상당히 고령자죠. 검진 시간을 2014년에 받았던 분이에요. 거의 10년 됐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어떤 기대 여명이 더 짧았던 시기에 그 당시만 해도 한 75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분이 80세면 평균적으로 기대 여명이 75세가 10년이 안 됐던 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거예요. 이제 건강검진을 시행한 내시경 의사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죠.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 생각도 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심장검사도 좀 받아서 심장의 문제없는 확인하고 이제 내시경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 이제 위각이라고 하는 위 부위인데 여기에서 위암이 진단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내시경 의사가 이분 80세 여한분 내시경을 못해주겠다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나중에 소송 걸릴지도 몰라요. 나 받으러 갔는데 안 해줬다 이 사람은 근데 위암이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건강검진은 본래 증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했죠.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은 증상이 있어요. 속이 쓰리다. 그러면 이분은 검진을 받으러 오는 게 맞았을까요? 소화기 내과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게 맞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검진을 기다렸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소화기 내과 속쓰림 증상을 치료하러 소화기 내과 진료를 받으러 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는 진단검사 증상이 있어서 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것이 된 거예요. 건강검진의 기본적인 어떤 전제 조건인 건강검진 본래 증상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어떤 기본 전제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검진검사는 연령상안이 있지만 증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진단검사는 연령상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불편한 걸 해결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그런 애매한 선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증상이 있어도 진료를 받지 않고 검진을 받는 수신자들의 어떤 우리의 어떤 검진의 원칙과 어긋나지만 어떤 이런 검진 수신자들의 검진 이용 행태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입니다. 건강검진 언제 어디에서 몇 살까지 받아야 될까? 첫 번째 언제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겠어요? 연초 비수기에 1에서 3월 안에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빨리 편안하게 받는 데 도움이 되고 저희 검진기관에 에서도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 받아야 될 거냐? 나를 잘 아는 검진기관 다니던데 두 번째는 의사가 많이 개입하는 검진기관 세 번째는 원칙을 지키는 특히 위생관리 안전 이런 부분 원칙을 지키는 검진기관에서 하시라는 거고요. 마지막 질문이죠. 몇 살까지 할 거냐? 기대여명이 10년 미만으로 감소한 연령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건 평균적으로 약 80세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말하면 80세까지는 검진을 받을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기계적으로 80세까지는 안 돼요. 80세가 넘으시면 받을 수 있죠. 개인의 체력이나 건강상태의 기대여명 그리고 개인 건강철학전을 다 따져보고 의사와 상의하시고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시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증상이 있어도 진료를 받지 않고 검진을 받는 우리나라 수진자들의 검진 이용 행태도 고려를 해서 검진을 할지 말지를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건강검진 당신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을 쉽사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 되셨나 모르겠어요. 오늘의 어떤 제가 건강검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봐볼까요? 조윤규 선생님의 주요 혈관 수치를 공개해 주세요. 저를 왜 궁금해 하시죠? LDL 전공성지방 총콜레스테롤 HDL 정하혈세스 공복혈당 전문가의 주요 대사 증후 수치를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제가 알려지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겠고요. 저도 나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열심히 약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지겹도록 궁금한 질문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대사증후 지효율 수치가 정상으로 1년 이상 유지되고 지속감 안전하게 약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약이라고 하는 비만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만성질환 당력병 고지혈증 이런 것 들에 대한 약을 끊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환자하고 사실은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이거든요. 환자들은 원하는 건 뭐냐면 약을 끊고 싶어해요. 그런데 약을 평생 먹어야 못 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환자들이 좌절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희망을 줘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고 운동도 하고 뭔가 개선을 하면 끊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되고 서서히 줄여가 봐야 된다. 서서히 줄여가도 계속 유지되면 그러고 나서 완전히 끊어서도 계속 유지되면 끊을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근데 만약에 끊었다 그랬는데도 끊은 후에 생활습관도 엉망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른다고 하면 한 차례 그 정도 끊는 거에 대한 트라이를 해서도 안 끊어지신 분들은 다시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정도는 저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교과서상으로는 평생 먹어야 된다는 말이 헤리슨이라고는 네드가 교과서에도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저는 환자와 커뮤니케이션 상 환자가 그런 정도 희망이 없으면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 질문 개인 병원 검진과 대형병원 검진 같은 항목에 같은 항목의 검진과 검진의 차이가 있나요? 검진이 같은 항목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국가검진을 말하는 거겠죠. 같은 항목의 검진 개인 검진에 있어서는 같은 항목의 검진이 있기 힘들죠. 국가검진에서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같은 항목이 그러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제가 말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대형병원 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검진 기계 장비들 그것들을 레귤러하게 체크업을 해요. 정도관리 같은 거를 그런데 개인 병원도 굉장히 열심히 그런 것들을 하실 걸로 생각은 듭니다만 간혹 그런 게 어려운 병원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병원 검진과 대형병원 검진의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일부 몰리카칸 병원에서 어떤 어떤 검진 장비들의 정도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정도관리 결과들이 확보된 데를 다니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2년 10개월 혈압약을 단약 단약이면 끊었단 말이죠. 단백뇨 투파저티브 혈압 130 240 130 나와서 콩팥이 망가진 30대 초반 30대 초반 이 정도 나왔으면 상당히 힘드네요. 그런데 혈압력 재보경후 크레아틴이 1.1에서 1.3이 나오고 단백뇨는 정상입니다. 대학병원 신장 상상이면 치부는 더 이상 안아도 된다고 하셨다. 대고 본인 이야기인가요? 대고는 이제 누군가 전달하는 말투인데 혈압으로 망가진 공포에서 예보가 많이 안됩니다. 초석이라는 말이 엄청 공포입니다. 지금 어디 크레아틴이 1.1에서 1.3이면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죠. 우리 박일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30대 초반 젊은 나이 때 고혈압에 진단된 거잖아요. 그럴 경우 첫 번째 2차성 고혈압에 대해서 검사를 병원에서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젊은 나이 때 혈압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장내가 선생님이나 심장내가 선생님이라고 상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고 만약에 거기에서 이상이 없어 일반 어떤 이센셜 고혈압이라고 하면 약을 안 먹고 관리를 안 하면 갑자기 확 뛰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되죠. 신장내가 오지 말아 하는 거지 지금 어떤 혈압약을 끊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혈압을 보는 심장내가 고혈압약과 1차적으로 혈압 관리 관리 선생님은 계속 진료를 보셔야 되고 아마 혈압 관리가 되면 단백뇨나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건강검진 시 CT검사들이 많은데 매년 검진 받는 사람도 매년 CT검사 포함해서 받아도 되나요? 이 CT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건강검진할 때 웬만하면 CT를 받으면 건강검진 돈은 될 수 있겠죠? 저도 건강검진 센터장의 실적 때문에 항상 쪼이고 있어서 받지 말한 바까지 못하겠고 항상 CT검사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해야 된다고 하면 한 부위 정말 많이 하고 두 부위 정도까지만 하시고요. 왜냐하면 방사선 쬐는 것도 몸에 안 좋고요. 그래서 한 부위 내지는 두 부위 만약 CT를 해야 된다고 하면 초음파 내지는 MRI로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그런데 만약에 CT 원래 CT를 찍은 CT에서 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받던 선생님이 매년 CT검사를 해야 되는 케이스다 하면 그런 분들은 받으셔도 되죠. 그런데 아무 이 없이 건강검진 차원에서 매해 받는 것들은 제가 봤을 그렇게 추천되지 않고요. 매년 받으면 초음파를 받으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어떤 부분을 줄까요? 고지혈증 강의 한 것 같아요. 이제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검진 결과 수치가 안 나온다. 수치가 안 나온 말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단 말 수치 검사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단 말 다시 혈액 검사를 해야 하는 가요? 전 콜레스토로 수치가 공공 검진 했는데 안 나오는지 어떤 질문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인 검진을 받은 게 아니고 국가 검진을 받은 거예요. 국가 공단에서 제공해주는 검진을 받으셨는데 보통은 2년에 한 번씩 국가 검진을 받잖아요. 주민 욕상 나이로 짝수 출신들은 짝수 년도에 호수 출신들은 호수 년도에 받게 되는데 콜레스토로 이런 지질 검사는 4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어요. 한 번은 안 하고 그 다음번에 검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국가 검진에서는 콜레스토로 검사가 빠져있는 해에 국가 검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안 나온 건데 만약에 콜레스토로 검사 결과를 알기로 하시면 고지혈약 복용하고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콜레스토로 검사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강조하는 건 자기를 잘 아는 병원에 가서 하는 거에요. 고지혈증 치료를 하시고 있는 병원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검진 받는 약을 알았다고 하면 그런 검사들을 추가해서 같이 검진 받는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병원에 가셔서 하신 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은 검진 기관에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질문과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건강 여러분과 같이 나눠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어요? 여러분께서 모두 도움이 되셨을 걸 믿고요. 저는 이제 돌아가서 제 번호 밴 병원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